배 이것도, 이것도 낫거든예? 네 네 그죠? 네 남는거지, 그죠? 네 무슨 이상은 없으시고 자, 소화팀 배 이것도 마찬가지, 이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주의 이건 움직이지 말라고, 대밭 없어요 네네네 그 조정을 해야 되면은 저기 불어라 네네네 자, 그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는 요거를 보시면 조금 저거하고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근데,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풀고 이걸 돌리면 이렇게 더 들려요 더 들리게 하면 많이 내리게 할 수 있겠죠? 그죠? 그 다음에 뭐 좀 내리시면 밑으로 들여가지고 뭐 좀 더 올리고 뭐 이래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이거 푸시고 내리고 올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죠? 자, 그냥 부져보고 예 끝 1 1 2 3 4 4 8 10